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마리엘입니다. 여기는 남양주입니다. 남양주 국립수목원이에요. 제가 남양주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. 오늘은 처음이에요. 서울에서 멀지 않잖아요. 여기 국립수목원이 되게 역사가 깊은 곳이더라고요. 뭐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여기 수목원이 생긴지 그렇게 오래 안됐죠. 1999년부터 여기가 수목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 수목원에 있는 숲은 광릉숲이라고 해요. 여기 광릉숲은 엄청 오래됐어요. 한 500년간 여기 숲은 훼손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존됐어요.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원래 초선시대 때 왕 세조가 생존해 즐겨 잡던 사냥터였대요. 천재계적으로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숲이라서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숲이래요. 도착해봤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다음으로 광릉으로 갈꺼에요. 광릉은 투선시대 왕의 능이죠. 광릉 숲길. 안녕하세요. 어 유튜버다 유튜버. 혹시 저 아시나요? 광릉은 투선시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침솔도 근데 왜 다 병으로 끝나지? 보시병, 유사병, 상마병, 두담병, 경담병, 자박병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코스는 봉선사입니다 바로 여기 근처죠? 그 수목원 바로 근처인데 와 여기도 꽤 넓은데? 이게 뭐야? 이 불상 잠깐만 이게 미래의 부처님이라고? 응 56년 뒤 표정이 엄청 상냥해 너무 귀엽다 아니야 마리엘의 표정에는 그 약간 이렇게 아니야 욕심이 남아있어 미소에 욕심이 남아있어 그럼 어때야 돼? 다 내려놔 다 내려놔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 네 여러분 오늘은 서울 근교 단길치기 여행이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좁박했어요 좀 늦게 출발한 것도 있는데 주목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좀 넓어서 되게 많이 걸어다녔어요 진짜 소박한 느낌의 여행이에요 댓글에서 항상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국 언제 와요? 저 에스토니아 영상 이제 사실 좀 남아있어요 다 아직 안 올렸어요 다 이제 알고 계시죠? 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더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소박한 여행이었지만 다음에는 더 모험적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번에 낚시 다음번에 낚시 할까요? 네 좀 해보지 못했던 것대로 자막 제공 안정